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제1회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다평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실기필다평 문제 풀 때 말씀드리는 것 있죠.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요. 해답이나 해설이나 이런 내용들은 좀 덮으시고 문제만 저처럼 이렇게 딱 띄워놓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답안지, 흰 백지 하나 내놓으시고요. 이게 답안지다 생각하시고 저하고 같이 제가 문제를 띄워놓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바로 적어보는 겁니다. 저보다 한 템포 빠르게 적으셔야 됩니다. 적어놓고 제가 또 설명을 해나갈 때 뭐가 잘못됐지 이런 걸 찾아가시면 굉장히 좋은, 가장 효율적이고 최상의 방법인 공부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의 과정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은 필기를 합격하셨기 때문에 기억의 과정을 아실 거예요. 기억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기명이죠.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파지를 하죠. 파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면 밖으로 인출, 꺼내봐야 됩니다. 이 꺼내는 방법이 재생과 재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재생은요.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밖으로 인출을 해야 됩니다. 재인은요. 정보가 주어집니다. 고르는 거죠.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로 따지면 이런 주관식 문제는 재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객관식처럼 보기 4개가 주어지면 재인에 해당되는데 이 두 가지가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필기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재생까지는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재생이 되면 훨씬 좋죠. 내가 공부할 시간이 얼마 많지가 않아서 재생이 될 때까지는 공부를 못하더라도 필기 시험은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범행 현장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 갔더니 형사분이 오셔가지고요. 아, 범인 보셨죠? 예, 봤습니다. 몽따주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범인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딱 그리려고 하니 안 그려져요. 그러면 기억이 안 된 것일까요? 내가 기억을 못하나 봐요. 못 그리겠어요. 그런데 형사분이 다시 사진을 쫙 10장 깔아놓고 혹시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여기 있네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뭡니까? 사진 10장의 산호를 골라내는 것은 재인이거든요. 우리는 필기 시험은 사지 선다형은 이 정도만 되도록 공부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방금 제가 재생이 안 된 것을 재인은 했잖아요. 그런데 재인이 아닌 이제 실기 시험에서는 답안을 보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재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공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책을 보면서 문제 보고 해답 보고 막 이래 외워가는 것은 물론 공부는 됩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적이지 못한 학습 방법이라는 거죠. 문제만 딱 띄워놓고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를 내가 이 머리가 아 주인님이 지금 머리에서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찾아보자 이런 연습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에 백지 내놓고 답을 한번 적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실 줄 믿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두 줄거리로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주어진다. 그죠? 두 줄거리로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달기 와이어로프에 절단 하중이 주어지고요. 2,000kg 최대 안전 하중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관식 문제는요. 물론 객관식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내 머리 속에서 아, 이게 지금 이런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머리 속에서 생각이 나시면 공부를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 지금 뭐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지지한다거나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주죠? 안전 유리 5라는 정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학습이 아직 조금 덜 됐거나 안 되신 분들은 이 문제를 봐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의 이론 과정이나 필기 교재에서 찾아 들어가셔서 이 공부를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와야 되는데 건너뛰고 오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 내용들을 학습하시면 실기시험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접근하는 방법이 파악이 되시는 분들은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공부를 잘 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게 안전율이 5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게 다른 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런 풀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습 한번 할까요? 근로자가 안기법이었죠. 화물을 밖으로 훅 던져버리니 열받아 오네 삼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기에서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의 안전율은 5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 5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절단하중이 나오고 최대 안전하중이 나왔습니다. 아, 이건 안전율을 구할 때에 필요로 하는 요소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율을 구하는 공식도 여기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안전율을 구하는 공식. 지금 여기에서 나온 용어로 쓰자면 절단하중이죠. 절단하중 나누기. 물론 이건 파괴하중, 파단하중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합니다. 또 최대 안전하중이죠. 최대 안전하중입니다. 이것도 최대 사용하중이라든가 그냥 사용하중이라든가 이렇게 또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일반적인 안전율은 이렇게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와이어로프 또 인양 작업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에 곱하기 줄거리 수, 가닥수죠. 그죠? 줄거리 수를 곱해줘야 와이어로프에서의 안전율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거 외의 효율이라든가 하중 개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 산업 안전에서는 줄거리 수까지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나머지도 완벽하게 더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그죠? 자, 이 줄거리 수를 빠뜨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그대로 이제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절단하중 값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2000kg으로. 자, 그러면 2000kg. 나누기 위해서 최대 안전하중 값을 지금 묻고 있죠.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줄거리 수는 뒤에 곱해주는데 2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율도 이게 안전율 구하는 공식인데 그대로 안전율은 5라는 것도 이미 문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모르는 위지수는 하나밖에 없죠. 그죠? 2는 위로 곱해주시면 되고 이 줄거리 수를 미리 절단하중 곱하기 줄거리 수 나누기 최대 안전하중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면 다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하게 되면요. 5 곱하기 x는 이렇게 이 두 개 곱한 것과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5x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곱하기 2니까 4000이 되겠죠. 4000. 따라서 x는 하면 짝대기 밑으로 가고요. 항상 곱하기는 반대로 넘기면 짝대기 걷고 짝대기 밑으로.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 1은 5. 5, 8. 40 해서 800이 나오는 거죠. 800kg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해답은 800kg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단위를 주워 적기 때문에 단위를 답안에서는 적지 않으셔도 정답 처리는 됩니다. 그러나 이런 건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 단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해답에서 내가 킬로그램이라 이게 안 주워졌는데 여기 적지 않으면 해답은 맞다 하더라도 오답 처리됩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기하실 때는요.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혹시나 조금 미비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복습해 나가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1번 문제 올려주시고요. 자, 2번 문제 올려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